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정한 포스를 금방 소동축제의 금마저에서 빛을 발하거라 포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저희들은 대원흐들 행동군 영단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작가 말고 이렇게 많은데 한 번 시켜봐 잠깐만 아까부터 그려 나가지고 왜 그러는거야? 빨리 와봐 자 미친듯이 한번 놀아보면 그려 잠깐만 잠깐만 이름이 뭐에요? 김배우에요 김배우? 알았어 뭔 배우에요? 뭔 사람인지? 지금 영화배우고요 영화배우야?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잔이 고양이여서 소동축장에서 지금 소동축장단 거 알리려고 저도 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다같이 한 번 불러보십시다 춤추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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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자 오늘 다 기억하셔요 시작 소동역을 날씨 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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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소동역 전설의 김복임 선생님과 김사랑 선생님입니다 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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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나 소나 자들 소나들 소나 소나 웹 수낮 노란 소나 소나 자 이제 마지막 좀 저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예술지원팀장 최주현입니다. 서동축제 만들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장으로 만들었고요. 볼거리 있는 자연경관과 그 자연경관 속에서 과학이 들어오고 있는 경관 속에서 아름답게 표현하다가 색조를 만들었습니다. 익산에 볼거리 있고 갈 곳 있는 익산의 문화현장 그게 바로 서동축제입니다. 서동축제로 놀러오세요. 서동축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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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